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현재 데이터는 A3부터 시작하셔서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10러비 필요하시면 조절해 주시면 되겠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글꼴은 HI 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에 가셔서 HI 경고딕 선택하시고 중고딕이네요. HI 중고딕 선택하시고 HI 중고딕 그 다음 글꼴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 행의 높이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28 입력하시고 엔터 A3부터 I3을 선택하시구요. 셀 스타일에서 제목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4 클릭합니다. F4부터 F13을 선택하시구요. 이름 상자에다가 전화번호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로 쭉 셀 서식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텍스트 뒤에다가 골뱅이 입력하시고 입력할 건데요.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에 가셔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골뱅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뒤에다가 문자를 입력할 건데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면 되구요. k-o-r 그 다음에 ch-a-m.net 이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입력된 아이디 뒤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골뱅이도 표시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큰 따옴표 앞에다가 큰 따옴표 뒤에다가 골뱅이까지 입력하셔서 네 이렇게 첫번째 이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에요. 뒤에 있는 텍스트는 표시하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열 너비 살짝 조절할까요? 문제에 입력된 이메일의 아이디 뒤에다가 모두 똑같은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타 없나 봤구요. 그 다음 a3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서 글꼴의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인데요. 성별이 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은 a20셀 컨트롤 V 키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성별 옆에다가 컨트롤 V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이네요. 크거나 같다 160이라고 입력합니다. 뭐 뭐 이고 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 키에 해당한 조건을 입력하시구요. 추출할 필드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g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20부터 b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a2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성별이 여자이구요. 그 다음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코드에서 첫 문자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를 이용해서요. 판매가를 가져올 거구요. 가져온 판매가의 판매량을 곱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찾아올 건데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부터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left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a3에 가서 가로 닫고 enter 누르시면 왼쪽에 한 글자가 가져와져요. 또는 심표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이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찾을 건데 코드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구요. 둘, 세 번째 열에서 판매가를 가져올 겁니다. 작성된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등호 다음에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구요. lookup value 찾을 값은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요. 심표 코드표에 가서요.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구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코드를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 false 또는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요. 제품 코드에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값 뒤에다가요. 저희는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기 판매량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총 판매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2에서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계산하시 표시하시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은 주말은 제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일하는 날짜를 계산할 때는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워크데이 선택하시구요.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휴가 시작일에서 신표 주말을 빼고 실제 평일 수가 있는 휴가 일수가 있는 K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일이 경과한 날짜가 사실 우리 32일 8월 1일 정도가 될 텐데 8월 1일인가요? 네 8월 1일 정도 되는데 8월 5일이 됐다는 얘기는 중간에 주말이 껴 있었던 거죠. 주말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회사 출근일은 8월 5일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에서요. 기준 거리를 뺀 값이 뺀 값이 0 이하이면 if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주행 거리에서요. 마이너스 기준 거리를 빼래요. 기준 거리는 23인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23 셀 하나만 참조할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뺀 거리가 0 이하 작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세상급이라고 할 거고요. 최상급 그렇지 않다면 신표 다시 한번 2000 2000 이하이면 상급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 이하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똑같은 계산을 통해서 구한 값 if부터 신표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뒤에다가 컨트롤 v 조금 전에 구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상급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2000 이하입니까? 아니 2만 이하입니까? 2만을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상급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공백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앞에서 if를 한 번 두 번 가로를 한 번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최상급 상급 또는 상급 나머지는 공백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문제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가입 이메일 데이터에서 아이디만 추출하래요. 근데 서치함수를 통해서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가입 이메일에서 아이디는 이 골뱅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아이디인 건 알아요. 그럼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좀 구해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찾겠습니다. 라는 게 서치함수예요. 서치라고 입력하시고 어떤 걸 찾으실 거냐면 골뱅이를 찾겠습니다. 라고 큰다운 변 묶어서 골뱅이 입력하시고 어디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가입 이메일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첫 번째는 9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골뱅이 위치가 다릅니다. 제일 짧았던 데이터가 여기 세 번째 소나 사사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있습니다. 라고 7이라고 구해지고요. 추리 구구도 일곱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함수를 통해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홉 글자 가져오겠다 하면 골뱅이까지 가져오게 되잖아요. 지금 골뱅이 위치는 알았어요. 마이너스 1을 해야만 골뱅이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기 1을 했고요. 레프트함수가 아니라 미드함수를 통해서 아이디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미드 저희는 가입 이메일에 가서요.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조금 전에 글자 수는 구해놨어요.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한감 마이너스 1한 글자 수만큼 가져오겠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입 이메일에서 왼쪽에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 가져와서 아이디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학생 수학 평균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 정수로 표시할 건데 TRUNC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다가 점자도 붙일 거예요. G2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성별에 가서 열을 찾을 겁니다. 열을 찾을 거고요. AVERAGE의 평균은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이니까 수학 점수를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구해진 값을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TRUNC는 내림에서 표시해요. TRUNC 끝에 가서 정수는 0이라고 넣거나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개선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별로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 입장객 수를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 결과를 표시할 첫 번째 열과 첫 행위 범위가 지정되게끔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고요. 범위가 각각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한 번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단, 주의할 거는 월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올 때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 두 곳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나리오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먼저 이름 정의 B6세를 선택하고 판매가라고 입력합니다. 판매가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B7세를 선택하고 판매량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B15세를 선택하고 순이익총액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때는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셔서 보통은 데이터에 가셔서 수식에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라고 하셔서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셔도요. 한 번에 이름을 또 정의할 수 있어요. 각각 이름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 라고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갖고요. 이름 정의 잘못한 거 있는데요.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값에 변화가 있는 거는 판매가랑 판매량의 숫자가 좀 달라졌을 때 순이익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할 거고요. 추가를 클릭하셔서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증가 라고 입력하시고 변경되는 셀은요. 아까 선택하고 왔는데 만약에 저 선택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지금 판매가와 판매량을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판매가를 13만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을 45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추가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현재 12만 5,100원이 12만원으로 그 다음 판매량을 현재 320인데 250으로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된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되 순이익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다라고 순이익 총액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다가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고 문제에서도 따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시트 시나리오 요약 시트 현재 값과 증가 감소했을 때 값들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문제도 둘 다 도형의 타원에다가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평균이라고 입력하세요. 평균 그 다음 확인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D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 1분기의 데이터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구한 평균 값을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평균 값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평균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삽입해 가시면 도형의 기본도형의 타원을 선택하시고 B24부터 C1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C15까지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평균 값을 한번 지워볼까요? 그리고 나서 도형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그 다음 확인 범위는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셀 스타일에 가셔서 녹색의 강조색 6번을 선택합니다. 이미일 셀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 E14부터 F15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해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을 확인할 때는 데이터 지우시면 안 돼요. 셀 스타일이 6번이었으니까 5번을 선택한다던가 하시고 서식을 클릭하면 스타일 서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번호 계열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호 계열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차트에서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요. 번호 계열을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선택하고 제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다음은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차트에서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편집을 눌러서 아래쪽에 여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TV 시청부터 영화 연극까지 드래그하시고 B4부터 B12를 드래그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주말 여가 변화 주말 여가 변화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를 20으로 수정합니다. 5일째 후 전후 가 있는데요. 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종류를 바꾸려고 합니다. 마우스로는 쭉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 저희는 표식이 있는 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셔서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에 가셔서 스타일을 너비가 3pt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비값을 3을 입력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선의 테두리의 너비와 그 다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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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